진짜요. 어처구니 없고 분노가 침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엊그제였죠. 지난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요. 제목 그대로의 너무나 안타깝고 또 어처구니 없고 분노가 침이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당시 상황 어땠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 빨간불 횡단번호 시도가 초록불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초록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길을 건넜는데 그 순간 옆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더니 차마 끝까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대로 보행자 두 명을 덮쳤는데요.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다가 발생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세상에 이후 저렇게 구급차 여러 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참혹해서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저 보행자들을 부딪히기 직전까지의 오토바이를 모습을 보면 속도가 엄청났던 것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 정도 속도로 달려온다고 하면 멈출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런 정도 속도로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부딪힌 그 사람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게 지난 15일 저녁 8시 40분쯤에 군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 저기가 왕복 6차로 도로인데 영상에 보셨지만 저기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은 파란불인 걸 확실히 보고서 건넜어요. 파란불로 바뀐 뒤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호를 무시하고 빨간색이니까 멈춰야 되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가 달려온 적이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이 배달 오토바이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저 두 사람을 결국 추돌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50대 남녀, 급히 병원으로 이성댔지만 모두 다 안타깝게 숨졌고요. 피해자들은 56세 누나와 51세 남동생인 것을 알려줬고 이 남매들은요. 그 옆에가 공원이었거든요. 공원 산책을 하고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피해당하신 분들이 세상에 사이좋던 남매였다는 걸 알려지면서 더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게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목소리가 커지지도 않아요. 아까 화면 보면 CCTV 보면 유인경 평론가님 보행자 입장, 보행자 신호를 보면 빨간불에서 즉 멈추시오에서 건너가시오.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저분들을 가는 게 아니에요. 파란불로 되고 나서 한참 천천히 여유 있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바꿔만 하면 저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노란불, 황색불이 된다면 빨간불이 된다면 한참 뒤 와서 지금 저분들 치었단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사고를 낸 오토바이 기사는 20대 남성으로 밝혀졌는데 이 사람은 주장하기를 거리를 건너, 신호보도를 건너는 남매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운전자가 봐야 될 거는 보행자들이 아니라 신호죠. 신호를 봤으면 이런 사건 안 나죠. 그리고 이 환자는 사고 직후에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그랬는데도 본인이 거부했다가 다시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남매는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는데 제 주변에도 멀쩡히 보행을 하다가 신호를 잘 보고 하다가 다리를 잃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한 사람의 판단 착오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 너무 어처... 제가 진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뚫린 게 입이라고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에요? 어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보세요. 저 CCTV 보면 박성빈 병사님 저 보행자 분들 무슨 어두운 색 옷을 입은 건 또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보행들 못 봤다.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려 보세요. 많이 급했던 모양인데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가 일단 사고 당시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이 피의자를 교통법 위반 취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사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판을 버텨서 금고의 실형은 선고될 수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사망하였고 신호위반이 자명하죠. 여기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여러 개가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과속도 의심되는데 이 부분은 향후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의 감정을 통해 밝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배달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다 욕대에 욕보이는 지금 사고잖아요. 지금 신호 지켜가면서 이 순간에 전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분들 계신데 지금 저런 사고를 내고도 어떻게 저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 사안 어떤 법에 처벌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nu 3 6 7 9